안녕하세요. 시청자분, 구독자분, 미시카예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티비 채널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뭘 리뷰해볼거냐면요. ASMR 두번째 리뷰. 바로바로 앞에 있는 코샤드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에 켜봤습니다. 먼저, 건빨 혹시 다들 아시는지요. 이게 미니사이즈고요. 머리카락이 있지 않아요. 오렌트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갔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그러요. 이제 보인다. 마니라 향기가 많고. 칼로리는 230칼로리 하면서 120칼로리. 칼로리는 30칼로리. 칼로리는 30칼로리. 칼로리는 30칼로리. 칼로리는 30칼로리. 저희 아빠가, 그 차에 가스 충전을 하실 때마다,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먹으러 주시긴 한데, 제가 가끔 먹긴 해요. 자주 많이지만. 있을때는 먹고, 없을때는 안 먹죠. 맨날 때 꼬마같은거 잘 안사는 편이라. 총 3개가 있어요. 두개는? 두개는 방금 오시는 거고요. 아, 앞에 갖고 오신 거. 건빵하고, 안정하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인트가 보면 많이 많이 되죠. 건빵하고, 컵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없을거예요.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없을거예요. 아, 이렇게 하겠죠? 자신만의, 건빵 레시피가 다 되어있을까. 재밌는 레시피 있으면, 이 안을 올려주세요. 어떤 레시프를 제가 보고 한번 해보려구요. 자, 다음은, 선생님은, 재료가 다 맞게 들을게요. 이 장면은, 커서 안에도 이렇게 있고, 핀 breakthrough도 이렇게 붙여서, 다른 건 안을 왜 있냐면, 화면은, 이쁘다. 그러면, 이 장면이, 선, 이렇게, 주황색의 종류가 아직 색깔로 되어있는 칼 사이구요. 칼이 방역할 수 방역할 수 290 1073칼 펑크릿지 옥수수 그냥 옥수수 과자 색깔에는 옥수수 과자 옥수수 과자 시동색소는 빨개향 오렌지향 490 설탕 녹색소 30 70 30 30 60 차도 아니네요. 아무리 봉지 밑에서 떨어졌나봐요. 지금.. 자, 지금요. 그럼, 사과자! 아무래도, 근데 밑에 보면 살짝.. 터졌나봐요. 감사합니다. 봐도 좋은 방법은? 네.. 역성 착색제 옥수수 정백당 또 다.. 사장님이 나와요.. 시원하시지кую 오늘의 식품, 시원한 식품. 요즘에 2020년에 가고 싶어 하겠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자세한 건 따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 더보이다네. 오늘 되게 죄송해요. 자세한 건 따로 더보이다네. 홀려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말하는 게 좀 고르기도 하네요. 제가 좀 가끔 말하는 게 발음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조금 부정확하기도 하고 살찌하고 완전히 이상은 아닌데 가끔 많이 꼴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제 채널 봐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재밌는 콘텐츠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이게 못할 수도 있으면 못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좀 이해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 두 번째 ASMR 리뷰도 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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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